벌써 참시간이 빠른 게 1월이구나 싶었는데 벌써 또 금방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이제 구정이에요 구정날 뭐 하세요? 그냥 시부모님 올라오셔서 같이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저희도 참 명절 때마다 생각을 하지만 유난히 많이 생각하지만 가족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가족이라는 정의는 과연 또 뭘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의는 교과서적인 정의 말고 가족의 정의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혈연으로 뭉쳐진 집단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인터넷 가족 그렇죠? 인터넷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카톡 가족 카톡 가족 그리고 뭐 나홀로 가족도 있고요 입양 가족도 있고 조부모들끼리 이렇게 아이들과 사는 독거노인 분들도 계시고 또 조부모 가족도 있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는 기준으로 이제 가족의 의미나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 많이 다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가족하고 사는 시간은 7년 그리고 이제 같이 지금 어떤 공동체에 살고 계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된 거는 20년 그 사이에는 이제 혼자 사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혈연으로만 뭉쳐진 것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진짜 가족일까 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입양된 아이들의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또 저는 직접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보육원에 있거나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쉼터에 있는 아이들도 가서 볼 때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있는 저녁에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죠 또 그 아이들을 볼 때도 있고 또 이제 아버지는 계시지 않죠 아버지의 부재 속에 미혼모분들의 또 자녀들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어느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운명이라든가 미래가 너무 많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내가 그 아이의 그냥 가족인 거죠 그게 지금 가족의 의미와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맞아요 특히 아이를 낳고 보면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족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까지 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망하자 아이고 아 나 정말 이 가족 싫고 내가 새로운 가족 만들 거야 해서 나갔는데 더 힘들죠 더 힘들어 근데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가족의 소중함 그때부터 가족에 대해서 진짜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렇죠 아기도 낳아보면서 네 뭐 또 낳지 않아도 키워보면서 키우면서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좋은 가족이 되어주는 것 네 보호자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게 아이들한테는 세상이죠 네 우리한테 가족은 세상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남편이 세상이에요 딴 세상인가 솔직히 뭐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아이고 그렇게 또 콕질러서 말하면 그런데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는 세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아빠의 부재가 아이들한테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아이 뭐 아동학 때 소식이든다든가 이런 거 보면 막 막 태현생 못 견뎌 하잖아요 가슴 막 찢어져요 찢어져요 네 딸 생각도 나고 어떻게 이런 애를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때릴 수가 있을까 네 그렇게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많이 피드백을 들어요 네 보육원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이 아이는 어떻고요 저 어떻고요 이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쉼터에 온 아이들 그러니까는 학대 신고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온 아이들을 볼 때에는 이 아이는 어떤 상태였고요 지금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라는 또 얘기도 많이 듣고요 네 또 미혼모분들을 만나다 보면 제 아이는 이런 이런 게 문제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들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을 본다면 문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뭔가 고쳐져야 돼요 네 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음 근데 그 단어가 좀 어떻게 들리나요 태연 선생님 들어볼 때는 들어볼 때는 그냥 따끔하고 마음이 아파요 어떤 뭔가 하자가 있는 듯한 느낌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는 제가 어른들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직장인들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이 뭐냐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대화 교육이니까 네 그러면 너는 문제가 있어 아 넌 잘못됐어 너 이런 거 고쳐줘야 돼 너 좀 치료가 필요해 너 병원 가봐 이런 말 들으면은 상당히 오래 가요 아 그리고 그 말이 내가 동의가 되면 더 괴로워요 음 그리고 그 말이 상사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식구들한테도 듣기 시작하면 네 상당히 위축되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라든가 유능감이 극도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비난에 대해서 취약하기도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뭔가 잘못됐다 네 너는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 그 사람한테 오래오래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물면 이제 4살, 5살 된 아이들한테 문제라는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 것이며 3살 된 아이가 비정상이래 봐야 또 얼마나 비정상일 것이며 그리고 부모로서 유치원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을 보냈을 때 그 교사분들이나 어떤 주변 어른들에 대한 피드백이 학원 선생님이나 어머니 뭐 되게 자녀는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네 아마 그런 말을 들어본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를 위축시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가 그리고 반대로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이에 대한 어떤 화로 얼마만큼 비극적으로 표현이 됐었는지 너 이러니까 문제 있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를 얼마나 내가 잡았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과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관점을 바꿔볼 것인가 그 얘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없죠 그렇다고 하자 있는 삶도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원하잖아요 정신과에 가서도 우리 아이도 이번에 소아정신과를 가가지고 서천성 선생님께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소개도 받았고 이제 마침 저희 집 근처라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그냥 바로 ADHD가 아직 있어서 약물을 먹어야겠네요 라고 반응을 기대했는데 이제 제가 팩트 베이스로 다 선생님께 자세히 얘기를 드렸고 또 선생님 또한 쭉 들어보시고 제 아이의 면담을 하시고 나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어쩌면 이한테 모든 토탈 풀팟이 아이의 심리적인 거, 인지적인 거, 사회기능적인 모든 것들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몇 주 동안 그 검사를 하고 분석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갔는데 선생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저 또한 많은 엄마들한테 했었던 얘기예요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IQ 검사, 지적인 인지적인 검사 그리고 정서적인 검사, 관계에 관한 어떤 경험에 대한 토대의 검사 이런 추상 검사들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검사를 하다 보면 정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태연 쌤도 나도 그렇죠 저 또한 제가 보니까 엄마에 대한 검사 결과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로 심리검사에 응했다라고 나왔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심리검사 이미 다 했고 배웠던 사람이니 그걸 다시 하니까 이미 스포일이 돼가지고 이거 이 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건강해요 기능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런 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하는 우리 엄마들의 마음은 큰일 났다 뭔가 큰일이 났다 이제 문제가 생겼다 얘는 뭔가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게 되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아이의 검사 결과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쭉 보니까 약물은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기능상으로 아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공부를 그동안 너무 안 해서 너무 안 해서 얘한테 과연 학습에 대한 동기는 부여가 됐는지 그리고 부여가 되기도 전에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가 그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력함을 내재화해버린 거죠 그거에 대한 지도와 코칭이 필요할 것 같다 약물보다는 되게 좋은 결과였고 마음이 놓였지만 또 한편에는 엄마이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늘 우리는 자녀 앞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 교회가 있더라도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완벽한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키우는 순간부터 걔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실 결국 우리가 완벽하다는 기준은 내가 옳다라고 믿는 방식으로 커주는 게 제일 완벽한 건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옳으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자기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게 항상 라이팅 옳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굿딩 항상 좋은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는 때로 졸로 가면서 조금 싸게 사기 위해서 새치기도 하는 존재고 그렇죠? 좋은 정보는 내 자식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안 하는 엄마일 때도 있고요 그럼요 우리는 굉장히 내 앞에서 내 이익과 내 가족을 위해서는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아이한테 항상 우리가 옳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바른 엄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한계를 한계를 본 거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린 아이가 있어요 네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는데 아내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자기 또한 처음에는 그냥 애가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피드백을 들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너무 늦고 발달이 더디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고쳐줘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어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 아이가 이대로 자랄 때 수업에 참여를 못할 뿐더러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네 자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너무 막막하네요 큰일 났네요 아마 부부가 서로 다퉜을 수도 있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엄마는 굉장히 걱정돼서 이게 내가 이런 데 총구석에 살아서 그렇다 아버지는 자연친화적인 데 내가 살았는데 당신이 애랑 너무 이거 테이 케어를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해서 이게 된 거 아니냐 집에 애들도 좀 초대하고 놀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애들을 초대하기가 쉽냐 이렇게 동떨어진 데서 이분이 좀 멀리 사시거든요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이 뭔지 아마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 맞춰져서 좀 서로 다투고 논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정말 부모라면 자식 앞에서는 참 연약하고 그리고 어느 문제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구나 어쩌면 이분도 남 앞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 문제 앞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없고 참 답답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그분은 제 의견을 물어봤었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면 사실 심리치료실에 가서 자기가 뭘 하는지는 잘 몰라요 초등학생들은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어릴 때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살 다섯 살이니까 그럴 땐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말 속에는 문제다 발달이 느리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느려서 모자라서 문제가 있어서 배워야 되고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잘 지내고 아이가 행복하게 어울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잘 갖추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는 거다 이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면 집에서 따뜻한 물도 주고 충분히 재워줘야 되는 것처럼 평소보다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아이가 혼자 노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고 유출해서도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보는 건 되게 건강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게 이분이 저한테 어떤 피드백이 왔냐면 참 그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결하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더 잘 지원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그 결과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관점은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도 아직 아이고 어리고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이 좀 약간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뭐 혜윤이는 다 좋은데요 그렇죠 바로 그런 밥을 혼자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다 좋은 부분은 생략 중간 생략 중간 생략 하시고 문제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니까 제가 어깨가 또 착 가라앉아서 그렇죠 내가 너무 좀 급하다고 애를 내가 밥을 내가 떠먹여줬나 내 잘못인가 또 그것만 보여요 애가 뭐 일동하고 잘하는 거 안 보이고 밥 먹을 때 안 먹으려고 하는 것만 보이니까 야 너 선생님 뭐라고 했어 밥 너가 스스로 먹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게 되고 뭐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참 엄마라는 입장은 또 책임감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의무 책임 네 문제가 있다 느리다 그러면 막 증폭이 돼갖고 맞아요 그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죠 네 네 맞아요 막 그럴 때도 아 혜연이가 잘 혼자서도 식사 시간에는 혼자서 좀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머니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그래서 혜연이가 좀 건강하게 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들렸다면 그러면은 심플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방법이 뭘까요 최소한 내가 얘한테 잘못했나 식습관을 내가 잘못 드렸나 그리고 또 혜연이한테 또 화가 나고 너 똑바로 앉아 손자 못 먹어 너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때에는 잘못됐다라는 말을 자꾸 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누가 고쳐요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넌 틀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간이 나빠서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쟤는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고요 제가 고칠 수 있게 나는 푸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제가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건 쟤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너는 꼭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고 그게 바로 강요와 협박이 되는 거예요 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갖고는 있지만 이거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아이가 더 잘 지내고 나는 그걸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옮기게 되면 그 아이가 뭐 때문에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로 문제 탓하다 보니까 원인을 추궁하게 되고 문제 서로 토스하고 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 한번 보세요 한 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 엄마들도 남편들이 다 있잖아요 아마 얘기 들을 거예요 여보 우리 회사 이번에 또 인원 삭감한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년에 어느 기업이나 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인원이 같은 부서에 예를 들어 8명이 있었는데 3명이 나가면 5명이 남잖아요 그럼 일하다 보면 일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당연히 많아지고요 그렇죠 업무 분담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줄인 거고 그러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불만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조적인 잘못이고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불만과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 기업은 문제가 있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인원이 정말 부족합니다 인원 좀 보충해 주세요 하는 볼맨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윗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야 혼자서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 그 태도가 그게 뭐냐 말하는 게 제 태도가 어때서요? 아니 그리고 마리아 바른바루 팀장님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제 태도에 대해서 붙잡고 늘어지십니까? 그럼 또 팀장은 넌 그게 문제야 너 말하는 그 태도가 문제야 그래서 보면은요 조직 내에서의 갈등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이슈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보충해 주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싸움의 끝을 보면 너의 태도 그것을 제기하는 너의 지금 타이밍 너의 표정이 문제다라고 가요 그러면 바로 그런 거를 꼬리 잡고 있는 당신의 그 무능력함이 문제다라고 또 가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로 시작한 다툼은 인간에 대한 비난으로 끝나기가 십상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시댁 같은 데 다녀오면은 우리가 엄마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자기가 좀 더 일한 것보다 그거를 대하는 대하는 뉘앙스 표정 당연시하는 그 마음 그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충분히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졌다면 저는 그랬어요 저 설거지 좀 더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거나 내가 서운해서 한마디 하면 그거 다 아는 것 같고 왜 혼자 생색해 이런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너는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는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에서 시작해요 네 선생님들도 유치원에서 혜연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혼자 안 먹어요란 말할 때는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격이 없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저도 제 아들한테 너는 들어온 게 문제야 너 방 청소 좀 봐 너 그렇게 게으른 게 문제야 저도 방 청소 안 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 순간은 꼭 저는 항상 하는 사람처럼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보다는 지금보다는 방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정리해줘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제 아들로 하여금 기분을 덜 나쁘게 하니까 아이들이 커가면 엄마들이 문제라고 꼬집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너 TV 좀 끄고 공부 좀 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엄마도 맨날 TV 보잖아 엄마도 공부 좀 해 엄마도 공부 좀 해 너 책 좀 봐 엄마 나 책 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잔소리할 때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새해에 또 잘 팔리는 게 자기개발 서적이라든가 다이어트 쿠폰이라든가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부터가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거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볼까로 집중을 해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죠 물론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돼야 할 숙제인가 를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매년 신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계획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죠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운동하기 또 아이들은 아이들은 뭐 공부, 이번에 성적 이번에 내가 지금 1년 동안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잘 올리기, 책 읽기라든가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신년 계획에 취업 준비도 자격증 따기 자격증 따기, 영어, 시험 패스하기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지금 말한 이 모든 계획들을 작년에도 했었던 거고요 그 작년에도 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늘 계획은 세우지만 내가 작년에 똑같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안 봐요 작년에 저도 작년에 제가 세웠던 계획 중에는 다이어트 하기가 있었어요 살 더 쪘어요 근데 올해 또 다이어트 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 작년 건 모르고 올해부터 하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 또 이 똑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작년에 왜 실패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뛰어넘지 못했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년에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화내지 않는 엄마가 돼야지 근데 돌이켜보는 거예요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화내지 않는 엄마가 돼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작년에 내가 왜 화를 냈었는가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는 마음이 나는 잘못됐어 난 형편없어 난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아 내가 이러이럴 때는 잘 참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해볼 거야가 있어야만 그게 현실성을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보기 싫어하느냐 자꾸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제 있는 아이 없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보면 다섯 살, 네 살 그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혜연이 나중에 밥 혼자 다 먹어요 더 달라고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그러니까 더 달라고 엄마 반찬 이게 다야 그럴 거예요 아마 싹싹 긁어서 먹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중인데 나중에는 다이어트 시키느라고 고민이 걸려 제가 야 너 여자애가 너 살 좀 빼야지 그만 먹어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애들 지금 네 살, 다섯 살 엄마들이 애가 움직여요 돌아다니고 먹어요 밥을 안 먹으려고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말 나중에는 다 잘 먹고요 그래요 편식 좀 걱정이죠 건강하길 바라니까 그런데 우리도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김치를 중학교 때 먹었나요 제 친구는 지금 또 김치 안 먹는데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그래요 그게 꼭 편식이 조금 심할 때 고쳐줄 필요는 있겠지만 도와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걔가 문제가 되고 밥 먹을 때 소리 지르고 울면서 밥을 먹어야 될 만큼 심각한 이슈냐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비타민으로 또 보충하면서 네 잘크톤이라고 또 밥 잘 먹는 약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잘크톤이라고? 잘크톤? 잘크톤 들으셨죠? 광고 아니고요 네 광고 아니고요 협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너무 심각하지 않게 아이들 크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발달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달 우리가 아이들 맞아요 발달 심리를 보면은요 최적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기에 배울 때 가장 학습이 가장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기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쳤다고 해서 인간이 발달하지 않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배워요 경험을 해보면 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어휘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최근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이름이 현대인데 한문으로 현대라고 적혀 있어요 딱 보더니 엄마 친구가 저기 살아 그랬더니 아 저기 한문 두 글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를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등짝 스매싱 날아갔나요? 제가 무슨 혼자 웃었어요 그래서 아 얘가 저 한자에 대한 의미를 지금 못 읽고 있구나라고만 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자 검정고시문 상을 휩쓸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보면 다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어머 얘가 어떻게 해 중학생인데 이것도 몰라 아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걔네들이고 뭐 어떡하겠어요 내 아들은 그건 모른다는데 그렇지만 걔가 아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발달이라는 거 배움이라는 건 꼭 그 최적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린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불안해한다거나 너무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특히 육아에 있어서 진짜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피드백이 뭐 시험은 잠깐 잠깐 보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던지는 말 있잖아요 아우 야 쟤 저래서 어떻게 하니 되게 짜증나요 그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엄마들이 딱 관점을 그걸 지켜서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온전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밝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밝게 그렇게 자라야죠 그럼요 우리가 꼭 하나만 그냥 기억하자는 거죠 뭐 사실 자녀를 키울 때 대부분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나만의 고통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괜찮아요 라는 말이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듣다 보면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번 한 주도 사랑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봐주자고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도 도와주는 마음으로 아마 변하게 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꼭 우리가 이번 한 주에도 날씨는 춥지만 정말 마음만 훈훈한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아이를 키우는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 정말 돈이 없어서 내 아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보내줄 수 없는 가슴 아픈 어떤 이런 문제들 또 우리 아이가 정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하는데 친구들이 우리 아이랑 놀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엄마로서 그걸 봐야 되는 어떤 가슴 아픈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는 언제나 펼쳐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듣는 엄마들한테는 현재 주어진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아이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커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인생에 딱 한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었던 우리 엄마가 옆에 있었다 그게 우리 아이의 삶을 살리는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손가락질하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에 딱 한 명 엄마만이라도 우리 아이는 문제없고 도움을 줄게 도움을 줄게 네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는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살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아이 편에서 아이를 무조건 오를 타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 아이의 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 네 그걸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엄마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아이가 난 문제가 있어 흔들임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댁의 아들은 문제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반응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에 막 아동바동 아동하지 말고 네 큰 그림으로 아이를 정말 온전한 그 사람으로 네 키우는 것에 바라보고 있으면 네 네 아이가 아마 그 그림대로 자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너무 그 하나하나 일이 일비하면은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 어 생명이 주는 기분이 들어요 어 진짜로 네 어 내가 이러다가 생명이 단축되겠구나 그래요 그죠 그거 그런 거 느낄 때가 분명히 우리 엄마들 이거 제 말 듣다 보면 어 저거 난데 하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그만큼 진짜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니까 그걸 붙잡는 거지 굳이 힘 빼지 마세요 맞아요 힘 빼지 마시고 인자 있는 아이 없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엄마들 이번 한 주 우리 기운 내고요 네 아이 하루에 한번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네 아이 옆에서 아이랑 누워서 혹은 앉아서 책도 조금 봐주시고 그런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엄마들이 가질 수 있는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스 라디오 암스 라디오 암스 라디오 암스 라디오 암스 라디오 암스 라디오